대낮에 타이완 시내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목격한 산부자가 국자와 선풍기 등을 들고 범인을 제압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입니다. 캐리어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빠르게 다가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공격합니다. 여성이 도망가자 칼을 휘두르며 계속 쫓아갑니다. 잠시 뒤 어디선가 남성 4명이 나타나더니 흉기 든 범인을 둘러쌉니다. 한 명은 여성이 놓고 간 캐리어를, 한 명은 길가 상점에 놓여있던 선풍기를, 또 다른 한 명은 쇠 막대기를 들고 와 흉기 든 범인과 맞섭니다. 서로 대치하는 사이 범인 뒤로 하얀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국자로 흉기를 힘껏 내리칩니다. 흉기를 놓친 범인은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행인들에게 붙잡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지난 9일 대낮 타이완 시내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행인들이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4명 중 3명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에 타고 있던 부자 지간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으로 메고 있던 가방 속에서는 피해자를 공격한 흉기 외에 또 다른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또 범행 동기 등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20대 피해 여성은 목과 다리에 중상을 입었지만 빠르게 대처한 용감한 산부자와 행인 덕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